이병! 안! 준! 호! 너 원래 눈빛이 왜 그러냐? 너는 그냥 왁구가 맘에 안 들어. 이병! 이병! 너 DP 해라. 네가 안준호구나. 나덜. DP가 뭔데? 사령병 잡는 체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. 하영선! 너는 군인이냐 맹간인이냐? 타령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. 뭔 짓을 할지 몰라서 알 수 없어서 무서운. 잡으러 가게 무서운. 우리가 타령병이 되어 보는 거. 그냥 맨땅에 헤딩 아닙니까? 맞아. 저희는 범병입니다. 꼭 데려올게요. 형들아 여기서 도와주는 거야, 양반! 그냥 애만 데려오면 돼. 그럴 거 없어. 엄마. 내가 내가. 군대 안 왔으면 타령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.